50, 70 초보도 영어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문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15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그 영화 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 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이거는 영어로 Did you see that movi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did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Did you? 뭐 뭐 하셨어요?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have you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have you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did you는 그때 뭐 뭐 했었어? 라고 과거의 한 시점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죠. 영화를 보다 see a movie. 여기서는 그 영화라고 했으니까 see that movie. see that movie. 이렇게 했습니다. Did you see that movie? 너 어제께 혹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탁 집어서 그때 그 영화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id you see that movie? 한 번 더요. Did you see that movie? 영화관에서 친구를 마주쳤는데 어? 그 영화 재밌지 않아? 라고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만약 헤어졌다면 너 그 영화 봤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임스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군가 좀 얘기하고 싶을 때. 근데 전화를 하고 싶다면 I'd like to speak to James. I'd like to speak to James. 라고 했는데요.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여러 가지가 있죠. tell 도 있고요. say 도 있고 speak, talk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전화할 때는요. speak가 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I'd like to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 뒤에 speak to James. 제임스와 전화하다. 이런 의미를 더했죠. I'd like to speak to James. 제임스씨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보통 전화용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으로 I'd like to speak to James.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d like to speak to James. I'd like to speak to James.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Bright side. 하면 긍정적인, 밝은 면이니까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ook. 보세요. On the bright side. 이 밝은 면을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주어, 동사가 문장의 기본 요소인데요. 주어가 빠지고 동사부터 얘기한다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강세를 강하게 주시는 편이 더 말하기 편할 겁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한 번 더요. Look on the bright side. 그렇죠. 네 번째 가보면요. 새 이름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을 갔다 온 우리 아들에게 하기 정말 좋은 말인데요. 영어로 Did you like your new job? 좋아하다 라는 말로 우리가 like 동사를 많이 사용하죠. 좋아하다 외에도 마음에 들다 라는 표현으로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좋아하다만 알고 있으면 이 말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세요. Do you like? 마음에 드신가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Do you like 그 다음에 Your new job? 당신의 새로운 일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Do you like your new job? 너 새 이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like your new job? Do you like your new job?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은 친구가 새로운 드레스를 사서 왔다. 그러면 Do you like your new dress? 새 드레스는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겠죠. 무언가 마음에 드는지 뒤에 단어만 바꾸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 저와 같이 문장을 따라하면서 외워주신 다음에 단어를 바꾸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간다면 원 스텝, 투 스텝,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장이 만들어지면 세 번째 스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하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차곡차곡 계속해서 기초 문장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는 영어로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like 어? 그거 들어보니까 뭐뭐 같이 들리는데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at sounds like 뭐뭐처럼 들리네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A good idea 좋은 생각처럼 들리네요. 이건 뭐죠?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대방이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어? 괜찮다. 이 아이디어 매우 좋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렇죠? 여섯 번째는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 라고 말하고 있죠. 아, 맞다. 그거. 새로운 정보를 뭔가 딱 들었는데 아, 전에 들었던 거였어요. 저같이 건방증 심한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제조할 겁니다. I totally forgot. totally 혹은 이 T 사운드가 중간에 끼었을 때 리을 사운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totally totally 리을이나 디귿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totally forgot. 나는 그냥 잊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잊었다. 아, 그거 새까맣게 잊고 있었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토요일날 2시 잊지 않았지? 어, 토요일날? 어, 뭐였더라? 우리 토요일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동창회 하기로 했잖아. 아, I totally forgot.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약속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적고 확인하고 하니까 이제 약속을 겹치게 잡거나 까먹을 그런 게 확 줄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적는 거 매우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는 I totally forgot. I totally forgot. 일곱 번째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정보를 들을 때 이렇게 짧은 건 바로 나오시면 좋아요.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도 많이 사용하지만 좀 더 캐주얼하게 구어체에서는 개똥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get이 변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얻었다,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못하던 내용들을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라는 의미로도 get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이해했어요. I get it. I get it. 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I don't get it. 긍정, 부정 두 가지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될 땐 뭐라고요? I get it. 이해가 안 될 때. I don't get it. 이 두 가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입으로 연습해 주세요. 여덟 번째 보면요. 계산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먹고 계산서를 받아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밀고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해외에 갔을 때 저도 유럽 여행 갔을 때는 이런 걸 좀 더 계산서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먼저 얘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Can I have the bill, please? Can you give me? 보다는 can I have?를 제가 더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돌려 말하니까 훨씬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받다 라고 할 때 get 동사도 괜찮고요. have 동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the bill? 그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공손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please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Can I have the bill, please? 한번 더 해볼까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해외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목소리 깔고 아주 중후하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약간 멋있는 이런 소리를 내고 싶어서 Can I have the bill, please? 너무 연기 턴이었나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한국어 말투는 지금 안녕하세요 막 이런 말투 물론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더 힘없고 이런 느낌이긴 하고요. 강의할 때는 좀 더 활발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신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요. 영어 말투는 조금 더 살짝 더 밑에 까는 느낌이 있습니다. Can I have the bill, please? 이런 말투로 보통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면서 좀 더 영어 말투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에이, 천만에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help.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고마워요 라고 할 때 이런 리액션 넣어주시면 됩니다.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뭐 이거 외에도 No problem.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기본부터 가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말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기억이 날 거예요. 물론 내가 아는 것과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소리를 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Thank you so much. 라고 할 때 적절한 리액션. 뭐라고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머리로 한다. 이거는 1단계밖에 안 됩니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진짜 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꼭 소리내서 여러 번 해주세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그리고 열 번째는요.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타민 먹는 거 까먹는 사람에게 늘 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해주면 좋겠죠.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Don't forget to. 이거는 패턴 영화에서도 제가 자주 꺼냈던 건데요. 뭐뭐 하지만은 don't. 잊지 마. Don't forget. Don't forget.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하면 툴을 넣어서 don't forget to. 여기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하고요. 보통 덩어리로 나올 겁니다. 샤워하는 거 잊지 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영어 말하기 연습하는 거 잊지 마. 등등 다양한 표현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take vitamins.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을 섭취하고 먹다는 take 동사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동사는 한꺼번에 기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까먹지 않고 바로 쭉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타민이 아니고 vitamin. 비타민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보통 리을 사운드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vitamin 이런 식으로 발음될 거예요.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한꺼번에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살짝씩 바꿔서 써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열 한 번째는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자마자 hi, hello, how are you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릴 건 바로 이겁니다. What's your name? 빠르게 하면 what's your name? 보통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my name is 혹은 I'm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I'm 재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혹은 가끔가다 그냥 영어 이름 만들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I'm James. I'm James.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그냥 내 이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그냥 오늘은 James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I'm James. 여러분의 영어 이름 꺼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초창기 때 무조건 영어 이름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반드시 거기 맞춰줄 필요는 없거든요. 내 한국어 이름 그대로 재원, 민수, 영희 써주시면 되고요. 나도 영어 이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써주시면 돼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제 이름은 재원입니다. My name is 재원. 그렇죠. 콤보로 같이 외워주세요. 열두 번째입니다.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딱 보는 순간 3초 안에 하나, 둘, 셋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아주 좋은 거고요. 만약 What? 음... 이렇게 나오면 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엇을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엇은 What? 먹을래요? 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먹고 싶어요. 라고 해볼게요. 무언가를 원하시는가요가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사용되거든요. Do you want to eat? 먹기를 원하시는가요? 이게 바로 뭐죠? 뭐 먹을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게 번역하는 거 물론 좋지만 이런 상황에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거 있어. 여기서는 미래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 원하다라는 말을 가진 Do you want to도 여기서 적당해. 이렇게 유연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말들 좀 더 편하게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번역가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거 괜찮지 않아?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리듬을 타면서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Good job! 좋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하십니다. Call me when you get home. Call me. 나한테 전화해줘. 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서 call. 전화하다죠. call me. 언제죠? when you get home. when을 사용해서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언제죠? you get home. 네가 도착하다 집에. get이 이해하다. 그리고 받거나 얻거나 사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도달하고 도착하다 라고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get home. 집에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en you get home. 네가 집에 도착할 때 call me. 나한테 전화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ll me when you get home. call me when you get home. 그 자 아주 좋아요. 열 네 번째는요.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주변이 산만하고 시끄럽고 이러면 집중이 정말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 I can't concentrate. concentrate. 앞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concentrate. concentrate.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I can't. 보통 T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고 can 정도로 들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강세를 주시면 되고요. 그냥 can이라고 짧게 하는 것보다 can and 이거를 강세 주면서 can can I can't concentrate.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물론 T 사운드 넣으면서 I can't concentrate. 이것도 좋지만 원어민들이 빠르게 말하는 상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I can't concentrate. 한 번 더요. I can't concentrate. 집중이 안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열다섯 번째는요. 정신 나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네. 정말 이상한 행동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Are you out of your mind? 정신이 바깥으로 나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out of를 사용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정신이 나갔니? 정신 나갔어? 미쳤어?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흥분한 느낌으로 이거는 감정이입이 더 중요하겠죠. 정신 나갔어요? Are you out of your mind?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퀴즈는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그냥 잊은 게 아니죠. 완전히, totally 이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다음 단계도 꼭 한 번 밟아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뭐죠? 써보고, 말해보고, 아웃풋입니다. 네, 댓글로 마지막에 적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